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첫번째는 이제 이제 채용 이슈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이제 10월에 주요 공공기관들이 이제 신입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산업인력공담부터 해가지고 뭐 도로공사 조폐공사 관광재단 뭐 새말개발공사 뭐 되게 많아요 회사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공공기관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관들을 여러분 좀 잘 보시면은 생각보다 규모가 있고 채용TO 자체가 많은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죠? 특히 아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좀 시기가 갑자기 툭툭툭툭 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구직활동할 때 그 좀 이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지금 시기에는 구직활동을 많이 좀 포기하고 내년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상태라서 여러분들 보면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뭐 기사 자격증이나 뭐 이런거 없더라도 시험이 됩니다 경쟁률이 많이 줄어들어요 9월달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서 그죠? 쓰시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도 되게 많거든요 그죠? 다음 두 번째는 하반기 채용이 지금 취소되거나 지금은 거의 뭐 포기했다 뭐 연기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기존 인력도로 많이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 코로나가 지금 이제 1단계까지 좀 내려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채용시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소강상태 되면요 기업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채용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 구조를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회사에서 이제 10월달 11월달 되게 되면은 차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게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스펙을 쌓아가 내년 준비한다가 아니라 하반기를 빨리 들어가시기 위한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계속 이중의 채용 정보 콘텐츠를 알려드린 이유도 그러니까 쓸만한 기업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다니면서 원서 쓰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성장한 기업들도 채용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당근마켓도 이번에 채용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또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경제적 어쨌든 간에 뭔가 가게가 돌아가는 것 자체가 조금 빠듯하기 때문에 뭔가 있는 거라도 그죠? 팔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당근마켓 최근 여러분도 많이 쓰고 있죠 예전엔 중고나라를 많이 이용했다가 그죠? 당근마켓도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게 트렌드에 맞게끔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라 이런 쪽으로 좀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래 다니는 이런 기능보다 다니면서 일하면서 경력을 쌓고서 나중에 이직을 한 용도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시장 트렌드에 맞게끔 뭔가 파생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요 아주 경력측 이직할 때 그 경력측을 뽑는 회사 입장에서도 아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했고 아 이 회사가 어떤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좀 많이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해왔던 뭐 게임이나 제약이나 그죠? 그 다음 이커머스 쪽도 채용이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업종 쪽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주의 채용 정보를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소상공인 지능공단 제가 한 2, 3주 전쯤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거나 돕는 기관들이 채용을 공공기관들이 많이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며칠 전에 중진공 같은 경우도 마감했고 지금 소상공인 지능공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도전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여기가 뭐 연봉이 엄청 센 편은 아닌데 어쨌든 채용한 인원 자체가 그죠? 28명 정도 전산 3명 이렇기 때문에 채용규모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좀 한번 좀 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좀 가져오게 됐고요 두 번째는 도로공사 그죠? 도로공사 같은 경우 여러분 좀 많이 아시는 뭐 알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도전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는 많이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일반직 7급으로 14명 정도 채용을 하니까 여기도 한번 좀 써보세요 여기 안정성의 워라벨이 좀 괜찮은 곳이라 좀 도전을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공공기관이 많은데 여러분들 모르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죠? 여기도 좀 도움을 받으시고 좀 써보세요 제발 좀 쓰십시오 막 선생님 썼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면 더 많이 쓰면 되죠 그거 하나하나 가지고서 막 고민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사기업 얘기를 좀 해볼 첫 번째 휴비스 여기 좀 이제 패션 쪽 섬유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어쨌든 간에 연봉도 한 3천 후반대에 가고 복료생이나 이제 상여금도 되게 높은 편이라 어 여기 상여금도 한 800%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높은 편이고 그래서 괜찮아요 그죠? 여기 보면 지금 뭐 인문계 포지션부터 생산 포지션까지 다 쓰고 어 쓸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어 여기는 좀 많이 좀 써보십시오 어 아마 휴비스 많이 생소한 회사라고 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알고 있었던 회사지만 쓰세요 무조건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리온 이제 식품 쪽에서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죠 그죠? 오리온 연봉 한 3천 8백 정도 되고 하니까 그죠? 식품격 이제 소비재들이 10월달에 되게 되면은 이제 많이 뜨기 어 시작할 겁니다 어 섬유공학이라는 전공도 있어요 어 실제로 예전에 이랜드 쪽에서 섬유공학과를 많이 채용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워닉그룹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워닉그룹 지금 보면은 뭐 워닉 머트리러프트 해가지고 계열사들 되게 많이 떴는데 어 여기도 지금 되게 많이 여러 포지션에서 뽑고 있으니까 워닉그룹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몰랐었는데 지금 정도면은 뭐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아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워닉그룹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쓰세요 그리고 서브원 서브원이 여기 월드에 LG 쪽 계열사 왔다가 MRO 사업만 이제 매각해가지고 따로 빠져나온 회사인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초봉도 한 4천 정도 되고요 연봉이나 복지가 좀 괜찮은 회사입니다 서브원을 좀 써보세요 어 이게 만약에 뭐 그 그 9월달 초반부에 뜨게 되면은 또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정도면은 많은 사람들이 안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도 좀 도전을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파크 큐브리지라는 회사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커머스 쪽인데 인터파크 쪽도 지금 보면은 뭐 큐브리지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쪽 회사에서 많이 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파크 자체 도서 쪽에 대한 채용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 뭐 원래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덜하긴 하지만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수시 채용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는 회사 중에 하나라서 인터파크 사이트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수시 채용 공고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연봉이 많이 높은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경력을 쌓고서 여러분들이 넥스트 스텝으로 도전을 해나가는 전략을 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높은 기업만 가고 싶다 회사는 안 뽑거든요 그러니까 뽑아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뭐 스펙도 안 좋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선생님 저는 좋은 기업 가고 싶으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올드루키 전략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넥스트를 공략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움증권 뭐 증권회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메이저 쪽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예를 들면은 저런 거 있죠 삼성증권부터 해서 뭐 이런 쪽이 아니라 키움증권 되게 괜찮습니다 여기 연봉도 높은 편이고요 성과급도 괜찮고 근무 환경도 좋은 편입니다 회사가 여러분들 그 올해 증권회사가 지금 실적이 다 괜찮은 거 알고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왜냐하면 그 시장이 변동이 많을 때 결국에는 주식이 급등하고 극락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변동이 많을 때 증권회사에서는 수익성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 타이밍을 통해서 요새 보게 되면은 맨날 네이버 실검에 1위부터 10위까지 보게 되면은 다 그 어니 뭐 바이오 관련된 뭐 제약 관련된 코로나 관련된 단어 하나만 나와도 상한가 바로바로 때려 그러잖아요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한솔홈 데코 같은 경우도 막 실검 1위까지 올라갔었고 그죠? 여기도 한번 좀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찾다보니 LG MMA도 있는데 화학 쪽이 왔던데 문과이기도 하고 화학 쪽은 관련이 없는데 써도 될까요? 쓰세요 MMA도 괜찮습니다 LG MMA도 자 그리고 대상그룹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수시채용이 계속 계속 돼요 여기는 제가 이제 수시채용이 계속 나온다는 회사는 여러분이 좀 메모해놓으셨다가 어 좀 그런 회사를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제가 뭐 알려드리는 기업 추천기업은 뭐 대학교 스펙을 좀 덜 보는 기업일까요? 예 제가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가져옵니다 제가 이원 같은 데 그거 쓰라고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스펙컷을 하는 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어 대상그룹이 뭐 자주 보이면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여기 막 직원들이 많이 나가나 뭐 그렇진 않고 여기 워라벨도 괜찮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 있는 조직 문화를 자랑하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마일금고 중앙에 어 여기 또 복지랑 워라벨이 되게 좋고 연봉당 4천 초반 정도 되고 그죠? 여기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쓰세요 어 그죠? 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뭐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된 자격증 없어요? 아니면 또 뭐 중앙에 면은 스펙을 많이 보지 않나요? 쓰세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보면은 뭐 농협중앙에 들어갔던 친구들도 뭐 스펙이 좋지도 않았음에 불구하고 들어갔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공고가 뜨는 시기가 언제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구직 활동을 하는 구직자들이 되게 게으르다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한국 토지신탁 여기가 진짜로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는데 되게 좋아요 여기 토지신탁이 부동산 관련 이쪽에서 되게 유명한 쪽이고 초봉도 4천 중반 정도 됩니다 여기 아마 몰랐을 겁니다 한국 토지신탁에서 근무했다고 하면은 보통 증권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스카우트 쪽이 되게 많이 오긴 하거든요 여기 되게 좋아요 금융권을 준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도전해보세요 금융권 아니더라도 써보세요 여기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몰랐을 거예요 토지신탁 그죠? 도전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렌탈케어 같은 경우도 한번 좀 봐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백화점이나 홈쇼핑 쓰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어느 정도 거기는 갖춰진 사람들이 쓰는 건데 렌탈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체험 연계형으로 떠 있는데 마케팅 포지션 인사청구 포지션이 떠 있으니까 여기는 도전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여기는 많이 또 렌탈케어라는 거 자체가 사람들한테 좀 생소할 수 있겠죠 그죠? 지원자들한테 그 다음에 건설사 중에서 지금 계룡건설이라는 회사도 지금 공고가 떠 있습니다 지금 건설업종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뭔가 국내 경기가 침체가 되기 시작하면요 결국에는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SOC 사업들을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설 쪽 업종이 조금 더 채용이 많이 뜰 수밖에 없어요 정부 주도의 뉴딜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될지 확인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시장에 돈을 돌리려면 이런 제조업 쪽을 부양시켜야 고용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건설 쪽 계룡건설 같은 회사도 도전해보시면 좀 좋을 거 같습니다 아시겠죠? 써볼 만한 기업들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코리아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그냥 막 다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보면은 뭐 한미글로벌이나 시젠 같은 회사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뭐 나쁘지가 않습니다 회사가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한번 좀 써보십시오 현대제철 제가 여기는 그래도 스펙을 아예 안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써보세요 여기는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써볼 만한 인문계 쪽이 아무래도 뚫으려면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선택할 수 있으면 좀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보면은 SK 쪽에서 지금 SKC부터 해서 체험공고들 또 신입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이나 이공계 학생들이나 다 체킹해보세요 어 그죠? 그리고 우성사료라는 회사도 괜찮습니다 사료 쪽도 이쪽이 업종의 변동성이 좀 적어서 우성사료 같은 기업도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채용서칭을 매일매일 이렇게 쭉쭉쭉쭉 찾아보시면은 어 지금 보면은 저도 지금 방송하는 와중에 지금 새로 떴네요 마이다사이티 이런 데 되게 좋거든요 음 급여도 많이 주고 어 아마 여러분 많이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죠 막 밥살 주기 유명하잖아요 한국의 뭐 구글이라고 해가지고 마이다사이티 같은 데서 써보시고요 이렇게 쭉쭉쭉 보면서 뭐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아이나비예요 여기 팅크웨어 같은 경우도 지금 채용 연계형 인턴 떴거든요 인사팀에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찾아내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메인 업종을 안 잡고서 타겟을 안 세우면은 공고들이 막 떠도 내가 여기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멍때리도 넘어가요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주력 업종을 좀 어디로 좀 가져갈지 좀 생각하셔가지고 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지금 보면은 데상트 같은 경우도 지금 신입 쪽에서 신발객 MD 쪽 뽑고 있거든요 물론 근무지가 부산 강서구이기 때문에 이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세요 법무팀도 뽑고 있고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쓸 수 있는 기업도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 좀 찾아내려면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채용 소칭을 꾸준하게 계속 계속 해나가야 돼요 이렇게 쭉쭉 찾아보면은 공항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 그죠? 서울대 같은 경우도 지금 교직원을 뽑고 있고 쓸 수 있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맨날 여기를 쓰세요, 여기를 쓰세요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가 다 어려우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2주의 채용기업 알림이라는 컨텐츠를 하면서 아 이런 데를 좀 써보십시오 저런 데를 써보십시오 이러면은 어 거기 쓰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아 어떤 기업들을 좀 추천을 좀 많이 해주시는 거라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 좀 관찰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업을 좀 찾아나갈 때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컨텐츠에서 다루지 않는 기업들이 안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펙이란 부분들을 조금 더 덜 보는 기업들, 도전을 좀 해볼 만한 회사다 그런 기업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서칭을 좀 하시면은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쓸 수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좀 되게 안타까운 게 저도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삼성 공고가 이제 뜨고 이제 서류 발표가 나게 되면은 뭐 거의 삼성 서류 붙은 사람은 붙은 사람은 뭐 취업에 성공하고 뭐 떨어진 사람은 뭐 실패하고 이런 분위기가 많던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좋은 기업들 되게 많아요 지금 안 뜨는 기업들 훨씬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채용 공고를 보실 때 좀 꼼꼼하게 좀 잘 챙겨 보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제가 이번 주에 뭐 한 11개 정도 기업을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제대로 찾아보면은 일주일에 쓸만한 기업들이 2, 30개 이상은 계속 뜹니다 근데 이제 2, 30개 이상이 계속 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타겟팅을 안 잡게 되면요 그 기업들을 다 쓸 수가 없어요 다 그죠? 왜냐하면 채용 공고를 봤을 때 찾는 것도 중요한데 날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